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아니라 우기느라 애쓴다. 검찰은 왜 같이 날뛰는가? 당신들도 알잖아.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거. 적당히 해라. 증거가 차고 넘친다. The World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93회 방송으로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탐방루포 시리즈 47회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넣은 우편봉투를 선거사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대로 정확히 착실하게 선거사무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선거사무 가방에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넣은 우편봉투만을 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자기들이 매뉴얼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시하고 갑자기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 남은 것을 넣어두었다느니 다른 사무용품을 넣어두었다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개표 창간인이 훔쳤다는 얘기를 만드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판으로 처리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업무 규정도 없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도 씨가 먹히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CCTV도 없던 곳에 보관되어 있던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곳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남양주 외의 다른 곳에서 있었던 사건 현장입니다.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을 보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자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선정한 장소에 관외투표함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CCTV도 없는 곳에 보관하는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우체국에서 작업을 해서 보내온 사전투표지를 누구나 쉽게 열 수도 있는 지퍼가 달린 청가방에 담아서 보관했던 것을 그대로 개폐현장에 가지고 온 장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던 것을 개폐현장에 가지고 와서 개폐현장 체육관의 체력단련장에 임시로 보관을 하는군요. 4월 15일 6시 20분경 사전투표 관내투표함과 우체국에서 작업해 보낸 관내투표 우편봉투를 보관하는 청가방이 드디어 개폐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후에 어디서 준비해 놓았는지 원래 규정인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관외사전투표함 7개를 추가로 느닷없이 어디에선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보관하다가 이렇게 늦게 엉뚱하게 가져왔는지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겠지요. 뭐를 의심해요? 그냥 믿으라니까. 우리를 믿지 못해요.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악마의 환청이 들리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서울 광진구, 서울 종로구, 전주시 등 전국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생명의항의 TV에 제보하여 저희가 정밀 보도를 하게 도와준 서양기 목사를 구속하려고 그동안 검찰은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검찰 15명이 아침 7시서부터 밤 11시 반까지 집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검찰의 불려가 마치 저 범죄를 저지른 양 온갖 윽박지르는 언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 사전투표지만을 개표하는 테이블에서 무더기로 나온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보한 이종원 선생은 지금 검찰의 구속 심사까지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총괄주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발행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발목을 찾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여기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넣은 우편봉투를 선거사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선거사무 가방에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넣은 우편봉투만을 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자기들이 매뉴얼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시하고 갑자기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 남은 것을 넣어두었다느니 다른 사무용품을 넣어두었다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개표 창간인이 훔쳤다는 얘기를 만드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판으로 처리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업무 규정도 없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도 씨가 먹히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나서면서 다행스럽게도 여러 사람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에게 절절매면서 투표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을 위한 행동은 완전히 쌩까고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날뛰는 국회의원들만의 나라가 더 이상한이 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아온 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어려운 국민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후진국 중에 왕초 후진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월 21일 생명의 항해 TV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 중 경기도 어느 시에서 개폐현장에서 무더기로 나온 투표용지를 거론했고 영상도 공개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냄새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개폐현장에는 투표용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뒤에 그때 방송의 일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된 다른 황당한 부정선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아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음모로 작심하고 출발한 4.15 총선의 허점이 다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4월 10, 11일 비례대표용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용지의 윗부분 오른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랫부분 오른쪽에 QR코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아랫부분 왼쪽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도장은 인쇄가 되어 나왔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같은 도시의 투표지의 영상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서울 광진구, 경기도 남양주 개표현장에서 개표장간인이 눈에 불을 켜고 부정선거의 현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찍었던 사전투표 투표지의 사진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모두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사전투표 당시 비례대표용지가 아닌 불법투표지가 개표현장에서 멀쩡히 개수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투표용지의 윗부분 오른쪽에 네모난 도장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빨간색입니까? 아랫부분 QR코드와 나란히 찍힌 왼쪽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빨간색입니까?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입니다. 제가 생명인가요? 생명은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지만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보는 생명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는 색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제가 생물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을 개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군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것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투표 참관인들마저 자신들이 회의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니 방심하고 암울짓이라 마음껏 저지르다 사방에 흔적을 남기고만 부정선가의 현장입니다. 이제 지난 4월 21일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첨부하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항의 TV에서는 이번 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방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부당한 횡포에 맵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서양기 목사와 이종원 선생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서양기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양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항의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올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올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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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